Q. 피자와 파스타 Q. 피자와 파스타 Q. 피자와 파스타 주문하신 피자와 파스타 주문하신 피자와 파스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먹자 오빠! 왜? 아직 사진도 안 찍었는데 그렇게 해지부는 어떻게 해 지금 찍으면 되잖아 어떻게 지금 찍어? 오빠가 이렇게 다 망쳐놨는데 됐어 그냥 새로 하나 시켜줘 뭔 소리야 무슨 사진 안 찍었다고 음식을 또 시키냐 내가 맨날 SNS에 목스타그램 올리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래? 이럴 거면 헤어져! 뭘 이런 걸 갖고 헤어져 뭘 헤어져! 야! 너 지금 남자친구가 밥 먹기 전에 사진 안 찍었는데 밥 먹었다고 열 받은 거야? 네! 이걸로 이거 사진 못 찍어가지고? 네! 확 찍어볼래 왜이래? 아니 아니 둘이 어울려서 이렇게 찍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지 아니 나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여자친구랑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제육볶음하고 오징어볶음 시켰단 말이야 근데 얘가 계란말이를 하나 더 시키는 거야 야! 우리 두 명인데 왜 하나를 더 시켜? 그랬더니 둘 다 빨간색이라 색깔이 안 이쁘다고 노란색을 하나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사진이 다 나온다고 이거 다 낭비야 낭비! SNS가 이거 낭비라고 낭비 어? 너희들 다 중독돼 있어서 그래 이게 SNS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겁니다 어? 나는 얼굴만 딱 봐도 누가 중독돼 있는지 다 알지 이거 중독이지? 중독이야? 아니라고? 성형 중독 아니라고? 나 딱 보면 다 알아 어디서 사람 기를 죽여? 너네가 죽일 기였으면 개그맨 안 했어 어? 너 중독이잖아 너 중독이잖아 탄수화물 중독 맞잖아 내가 다 딱 보면 아는데 누가 중독인지 알아? 그 입 다물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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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엄마님 먹고 녹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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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냐? 목 아프니까 따라주는 거 봤냐고 어? 이거 뭐야? 이거 녹쥑 징독이야? 뭐야 이거 아니 여성 여러분들 우리가 SNS에 왜 올려요? 왜 올립니까?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왜 보여줘? 자랑하려고 왜 자랑해요? 남자친구가 자랑할지 많이 하나봐 그래도 남자친구가 추억을 추억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못 기다려 그냥 아니 추억을 거기다 남겨요 추억! 여자분들이 잘 안 들여요 추억은 가슴속에 남겨요 아우 진짜 웃기고 앉았네 정말 여자들은 단체로 어우 이러고 남자는 한 명 너가 시작하면 내가 너 초대한 거 같잖아 어? 내가 너 시킨 거 같잖아 할라고 다 같이 하던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? 야 늦었어 늦었어 야! 하지마 아 씨 자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SNS에 올리는 거는 허세 허세 왜 허세야? 다 올리지 않고 허세 사진만 올리니까 허세야 어? 꼭 외제차에 있는 남자친구 만났을 때 크으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있으면은 운전대하고 남자친구 얼굴 옆면하고 그 어? 엠블럼 비엠 따르릉 막 이런 거 나오게 해서 자기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거 색 다 나오게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오빠 차 안에서 크으 여행 중 이런 거 울리잖아 이런 거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울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? 근데 너네들 왜 솔직하게 차 없는 남자 만나면은 왜 안 올려? 버스 타고 손잡이 작고 오빠랑 여행 중 내 옆에 우리 오빠 럽스타그램 왜 안 해? 왜 안 해? 왜 안 해 허세야 어?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오빠랑 지하철에서 오빠가 자리 양보해준 야 제박 착함 왜 안 올리려고 이런 분은 왜 안 하는데 내 말 들여? 내 말 틀리냐고 어? 야 아줌마 SNS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아요?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간 낭비 서비스 에이 무슨 말이야 시간 낭비 서비스 아니야 맞잖아 왜 여자들이 시간 낭비 서비스인지 알아? 여자들은 별로 안 친해도 서로 친구를 맺어 그리고 별로 뭐 보지도 않잖아 한 10년 전에 봤는데 애야 그러면은 걔가 셀카 올리잖아? 그럼 가서 댓글을 달아줘 어? 뭐라고 달아? 누가 봐도 얼굴 박살났는데 뭐라고 달아? 댓글 존네 하 뭐가 존네야 헐 얼굴 미쳤음 아 진짜 너만 이뻐지기 있음 헐 꿀피 뭐하는 거야? 이렇게 왜 달아? 자기 거에 와서도 존네 이거 달아달라고 에이 자기 거에도 달아달라고 이런 거 아니야 어? 그리고 진짜 SNS에 어? 중독된 애들 어? 중독된 애들 어떤 애들 어? 이렇게 셀카 딱 올려놓고 어? 그리고 해시태그 뭐라고 해 해시태그 뭐라고 해 어? 막 이렇게 소통 막 이렇게 어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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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통, 마팔, 엑소, 런닝맨, 한류, 오바마, 세계평화 이런 거 왜 해? 이게 세계평화랑 뭔 상관이야? 엑소랑 런닝맨이랑 뭔 상관이야? 지금 팔로우수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이거 분석돼가지고 에헥 정말 어?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없다고? 여기도 있어 여기 있지 솔직히 뭐? 뭐? 중독자 손 들어 없다고? 오늘 여기 와가지고 녹화 전에 손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여기 팔목에다 이렇게 찍어서 찍었어 안 찍었어 찍었어 안 찍었어 리모컨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이거 대박 아 대박 아 이거 왜 아 대박 아니 리모컨 왜 집에서도 안 되는 거야 아 세우라고 또 찍게 기념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남자들 하지 싶은데 손 내밀었어 안 내밀었어 아 진짜 대박이 너네 이리 와 다 잡아낼 거야 오늘 다 잡아낼 거야 너네 오늘 한번 수치스러워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 코미디 빅내크 치면은 다 나와 너네 안 한 적 중독 안 될 적 하지 이리 와 이리 와 다 나와 있어 여기 봐봐 다 나와 있어 이리 와 야 여기서 27번 어디야 야 27번 22번 야 뭐야 여기야 22번 이리 와 이리 와 폼 들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이리 와 잠깐만 이거 귀엽네 이거 니 SNS야 뭐야 이거 너야? 지금 내가 왜 보는 거랑 이거랑 달라 너 왜 달라 이거 달라 이리 와 참 너네 여자 둘이었어? 그만해 잘하나 기다려 이리 와 이거 있어 자 이거 번호 안 나오게 돼서 코미디 빅내크 이거 약간 저쯤인데 저쯤인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아이디 진이오 이름이 진애오야? 코믹 럽스타그램 데이트 일성스타 댓글이 댓글이 볼게요 헐 당첨됐어? 어 나랑 영웅 둘 다 당첨됐어 사랑하려고 사랑하려고 근데 뭐야 야 댓글도 한 사람 아이디가 왜 제이수야 나이가 왜 써있는데 조용필이랑 친구야 뭐야 이거 다 걸려 이거 다 중독장이야 지금 중독장이야 잠깐만 왜 아줌마야 뭐야 이거 아줌마야 뭐야 아줌마야 아줌마 녹화 들어오기 전에 녹쥬을 먹고 있어 대상아예여지 녹쥬을 또 먹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야 그만해 그만해 경쥬 촬영 내 추억이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아 얼마나 부러워 예쁘잖아 뭐 어때 이런 거 잘 어울려 그 대신 끝나고 갈 때 제발 해시태그 하면서 샵 이국주 대박커 이런 거 하지마 나 진짜 나 다 봐 나 다 봐 남자들이야말로 허세부린 사람 장난 아니라니까 내가 보여줄게요 응? 남자들 자기 차 좀 좋고 시계 좀 좋은 거 차면 어떡해? 이런 거 올려 재수 없어 안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여기가 내 남자친구야 이 짓을 한다 손 들어봐 내 남자친구 이런 짓 한다 해 봐 네 남자친구 차 다 없잖아 하긴 그러니까 아까 버스 손잡이에서 빵빵 터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걸 보면서 웃지 못하는 1인이 한 명 있어요 직맨 내가 정말 이번 주 회의하면서 직맨 인스타를 보고 내가 빵빵 터졌어 빵빵 터졌어 본인이 한 거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부끄러워요? 괜찮죠? 아예 아예 안 부끄럽다고? 야 중독자네 아니 정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잘 봐 자 이 사진 올렸어 추워도 요렇게그럼 일한다 유 뭐 하는 거야 추워도 옷을 입어 옷을 입으면 되지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차 차 너 몰라 9개월을 기다린 택배 여러분 자 여러분 9개월을 기다린 택배 과연 뭘까 여러분들 뭘 차 이게 어제지 뭐야 야 9개월 동안 기다린 게 택배가 차요 차 어 정신 나가지 정말 어 징맨 자 읽어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달리려고 계약한 게 생겨울에 입항 되다니 너무 오래 걸려서 주문한 지도 모르고 지냈대 몇천만 원짜리 모르고 지냈대 몇천만 원짜리를 모르고 지냈대 징맨 징맨 GT 버전의 징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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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안 쳤으면은 이 차를 뭐라고 불렀을까 어 근육차에서 근차였을까 징치니까 징차야 이거야말로 허세 아니야 징맨 아줌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징맨은 이게 허세가 아니에요 몸이 세계 1위인데 이 정도는 겸손한 거예요 더 자랑할 수 있는데 나도 몸이 세계에서 1위야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 아저씨는 뭐야 아저씨는 뭔데 이 악마는 내 사진을 그렇게 올려 어 좀 이렇게 오 하지마 기분 나쁘니까 야 이게 뭐야 이런거 올려 이런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미쳤나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까진 내가 참을 수 있어 더 기분 나쁘게 뭔지 알아 댓글이야 오빠 국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사귀는거 맞죠 사귀는거 맞죠 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내가 더 싫어 내가 아줌마는 내가 더 싫지 아줌마 사귀면 내가 더 아깝지 뭔 소리야 내가 더 아깝지 내가 더 아깝지 하 여러분들 그 버튼 있죠 들어보세요 자 너무 짱이라서 한번 하고 가자고 자 와 나 진짜 어 진짜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둘이 여러분 여러분 진짜 거짓말 왜 왜 왜 솔직하게 하라고 솔직하게 하라고 솔직하게 하라고 나는 내가 아까우면 1번 이상준씨가 아까우면 2번 누르시면 돼요 2번이 많으면 내가 이긴거에요 자 기다려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눌러 어떻게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기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해 아 어떡해 어떡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야 말 말 말 잠깐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